XSFM입니다. I, D, W, K 달리면 어디 여행 안 가십니까? 저는 갔다 왔어요. LA에 다녀왔습니다. 며칠이나요? 한 달 있다 왔어요. 한 달? 네. 금방 가죠? 네. 본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니 그 맛없는 동네에 맛있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순두부 있잖아요. 그거 그게 다야. 심지어 그것도 못 먹었어. 와인의 맛 안 든 사람은 맛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인앤아웃 벅대고 없어. 맞다. 인앤아웃. 네. 맞아요. 인앤아웃. 청취자 여러분. 타투 유니온의 윤지수 홍보부장은 저런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그것은 여기시다 484회 금요일 순서입니다. 타투 유니온의 도이지 회장이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윤세민 레이터와 제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저는 유승균 PD고요. 크리스마스 시간입니다. 네. 네. 어제 오랜만에 방송이 2시간을 넘겼죠? 아 네. 저는 피곤합니다. 가장 피곤한 건 서상준 민정수석입니다. 너무 힘들게 일하면 억울해서 잠이 안 오죠? 네. 잠을 못 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편집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리고 절반도 소감 못했습니다. 방송 분량. 고마워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그런 사람 없나 생각 좀 해보십시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사온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어 헤어케어. 두유는 원래 이맛. 온 두유. 용산의 아는가게 컴스테이션. 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매일 매화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단귀뿌리 추출물 75% 콜라겐 엘라스틴 세 가지 유산균 컴플렉스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안젤리카 샴푸 빅그린 두피강화 천연 샴푸 빅그린 안젤리카 게임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양이 문제일 따름이지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불규칙한 식습관을 인스턴트 먹다 보니 없던 증상 생겨나네 답답하다 배변활동 시원하길 원한다면 먹어보세요. 매일매화 상쾌한 하루의 시작 매일 보는 즐거움 매일매화 제조 극동해치팜 판매 TN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매일매화 할인 아주 2022년 그리고 웰컴 설날 세일을 매일매화에서 시작을 합니다. 10% 추가 할인이 들어갑니다. 후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원래 유산균도 꾸준히 먹어왔고 장 건강을 위해서 푸른 같은 식품도 종종 먹었습니다. 매일매화 상품도 그 효과가 궁금해서 사보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어떤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서 덕후이신 분들. 그래서 신제품 다 사드셔보고 장도 특히 그런 분야가 많더라고요. 용법대로 아침 저녁 한 포씩 먹으면 제 경우는 3, 4일 차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고구마 한 강주리를 먹은 것처럼 매일매화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인지 장 활동이 활발해지는 느낌입니다. 며칠 동안 탄수 배출량이 늘어나고요. 배출권을 사셨는지 모르겠네요. 부산물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색깔도 아름답...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개한테 많이 하는 말이죠. 야 최고다 이거. 헐 쩔어. 그렇죠. 저는 가끔 저한테도 해요. 아침에. 게다가 단순히 차전자피 추출뿐만이 아니고 시중에 판매되는 유산균보다 훨씬 많은 함량의 유산균도 있더라고요. 효과가 좋아서 앞으로 꾸준히 복용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탄수 배출량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줄어드니 매일매화가 기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살아계시는 동안 기후위기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습니다. 배변 신경 쓰기 바쁜데 환경까지 걱정하는 정땡호님께 적립금 만원을 임현상 PD가 적립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감사 인사를 전할 11번째 분을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5인입니다. 헌법재판관? 네. 네. 다섯 명. 여기는 지수 씨가 이름을 호명해 주세요. 네. 유남석, 이선혜, 이은혜, 이종석, 문영배. 아홉 명 중에 이 다섯 분. 네. 네. 저희가 헌법 소원을 두 건을 제기를 했죠. 네. 그리고 지난 3월에 결론이 한 번 났어요. 합헌 결정, 그러니까 타투는 의료행위다라는 그 판례가 합법적이다, 합헌. 그러니까 저희가 진 거죠. 네. 결론이 났고요. 그때는 저희가 비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헌법 소원 하나가 더 남아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기대합니다라고 했는데 7월 달에 두 번째 선고가 나왔어요. 똑같았어요. 5대4? 네. 판결문도 수정을 하나도 안 하셨더라고요. 진짜요? 네. 처리하는 건이 얼마나 많은지는 한 번 박판교 변호사하고 저희가 짚은 적이 있었잖아요. 어떤 건 성의없게 하겠지에 그 어떤 것에 해당됐네요. 네. 정말 성의없이 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했던 질문은요. 타투가 정말 의료행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저희가 낸 헌법 소원은. 그런데 판결문은요. 딴소리 했군요. 네. 의료라는 전제로 썼어요. 망했죠, 그러면. 또 있죠. 네. 그것도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면 문신사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고 손님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텐데요. 문신 시술에 환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신사 제도의 도입은 보건 위생상 위험의 감수를 요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인 즉슨 일단 타투는 고도의 의료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걸 전제로 쓴 거예요. 그건 전제고 얘네들한테 가르쳤을 때 그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을 한 거예요. 저희가 한 질문이 아니거든요. 이 답변은 타투가 의료행위입니까? 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습니까? 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저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서 맞는 말 같았구나. 네. 그런데 타투가 의료행위인지 과연 저분들이 타투가 뭔지는 봤을지 이해는 하고 있을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판결이 나고 나서는 저희들이 굳이 보듬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헌법재판소랑 이제 끝났거든요. 네. 그럼요. 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 상호가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네. 서로가 눈치 보고 누가 더 높을지 누가 더 나은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눈치 보는 관계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지금 내린 판결이 굉장히 잘못된 판결이고 얼마나 덜 떨어진 판결인지를 저희가 제대로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대법원도 그냥 헌법재판소 핑계로 똑같은 판결을 내릴 것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까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나름 고도로 저희들이 전술을 써서 까자 했어요.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했던 게 판결 나오자마자 저희가 첫 번째 때요. 되게 점잖은 기자회견 문을 써갔는데 기자분들이 관심 없고 다 자기들이 쓰고 싶은 곳을 따서 쓰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잘 전달이 안 돼요. 점잖게 쓰면 기자들은 아무거나 가져갑니다. 맥락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 판결 나올 때는 이거 고민 없이 똑같이 하품 낼 거라는 거를 미리 알았어요. 왜냐하면 또 판결을 나온다고 전달이 왔는데 왜 이렇게 성의 없이 또 판결을 내리지 해서 저희 변호사님이 변론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안 그러면 아무렇게나 빨리 처리할 테니까 지난번에 썼던 걸 그대로 들고 와서. 네. 그런데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들고 온 걸 그대로 쓰고 빨리 하려고. 네. 그래가지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이번에도 합헌이 나오겠구나 싶어서 기자회견문을 첫 번째처럼 여러 개의 경우의 수로 써가지 않고요. 비난하는 거 딱 한 장 들고 왔어요. 원숭이 사진 그림 그려가지고요. 네. 이게 헌재 앞에서는 누구나 모든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그런 준비를 해갑니다. 우승 피켓과 준우승 피켓을 준비해 가요. 네. 그래서 지면 우승 티셔츠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만 준비했다. 질 걸 알았으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은 직립보행을 하고 있는데 사족보행을 면치 못한 헌법재판관들의 진화를 기도합니다. 라고 써가지고 딱 한 장만 들고 가서 다른 글 없이 그것만 뿌렸어요. 기자형. 네. 그거 실어달라고. 네. 그래서 그게 실렸고요. 그리고 나서 8월 1일 날 저희가 SNS에,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판결이 나와서 나나 한국의 타투이스트 수명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가 공유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고 한국의 재판관들이 한 이야기. 타투는 의료행위다라는 거를 말풍선을 달아서 그 이미지를 뿌렸는데요. 나중에 개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8월 1일 12시부터 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링크가 돼 있는 것들 올라오는 것들을 저희가 캡처해가지고 개수를 하다가요. 몇 천 건이 넘어가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고요. 좀 뿌려졌군요. 좀 정도가 아니라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수십만, 백만짜리 팔로워를 가진 유명 계정들이 타투이스트를 거의 전부 다 돌렸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몇 억 뷰가 넘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세상 사실 사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라는 게 결국은 밸런스 게임이고 누가 얼마나 큰 소리를 더 광범위하게 낼 수 있냐는 싸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재에서 졌다. 그러면 전 인류로 싸움의 장을 옮기는 게 합리적이죠. 네. 그래서 헌재 덕분에 그 이미지를 돌리면서 전 세계가 우리의 의제를 가지고 얼마나 광분할 수 있고 같이 단결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됐어요.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유럽이랑 미국을 그 이후에 갔다 왔는데 정말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걸 봤더라고요. 업계에 있는. 타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타투이스트를 한두 명 이상 팔로우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제 타임라인에도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떴었고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면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지구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전으로 게임을 확대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 덕에. 네. 오늘 완료 보고하고 금액 지불했는데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타투 합법화를 지원하는 서명을 받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몇 개국에서 몇 명이 지지합니다라는 개수가 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곧 오픈합니다. 그런데 만들게 됐던 게 이 헌법재판관 다섯 분들이 타투는 의료행위다라는 시대에 덜 떨어진 판결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생긴 거라 감사를 전하고 싶었고요. 그럼요. 전장을 넓혀줬는데. 네. 네. 나에게 유리한 전장으로 넓혀줬는데. 네. 그리고 이제 기대하시라고 예고하는 거는 이그노벨상이라고 있어요. 이그노벨상 좋죠. 네. 그게 예를 들면 커피를 흘리지 않고 걷는 법. 그렇죠. 그렇죠. 네. 위를 잡고 뒤로 걷는다. 그렇죠. 그런 재미있는 연구라든지 혹은 쓰잘데기 없는 연구를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주는 노벨상의 약간 조롱 버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통일교의 수장의 상을 한번 받았죠. 이그노벨 평화상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관 5명. 방금 말씀드렸던 유남석, 이선혜, 이은혜, 이종석, 운영배. 이 5분의 헌법재판관은 한국에 의료의 지평을 넣는 확장을 하는 거에 기여하셨잖아요. 의학상. 네. 이그노벨 의학상을 저희가 신청을 할 겁니다. 아 좋네요. 네. 지난 9월인가 8월에 이미 신청을 했는데요. 그 회기가 마감이 됐대요. 받으면 재밌겠네요. 그러게요. 받으면 기사가 재밌게 나오겠네요. 네. 안 받아도 저희가 재밌게 낼 겁니다. 이 5분 중에 2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한 사람은 양승태 대법원장, 두 사람은 김영수 대법원장의 작품입니다. 물론 완전히 그 작품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본인이 판사로서 이것저것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이런 결론을 내렸겠죠. 제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건 법관들 자기 판결과 관련된 기사 주거라 찾아 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게 모르시는 분은 모르죠. 생각해 보자고요. 소셜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소셜에 익숙한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요. 그냥 보통의 직업, 특히 문돌이. 이 사람들은 자기 일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가슴이 뜁니다. 잠이 안 와요. 그렇죠. 법관들 매한가지입니다. 죽어라 찾아봐요. 이미 본인들이 돌려줬다는 걸 이 문제로 인해 봤을 것이고 꽤 억울했을 겁니다. 아, 나 그거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런 것은 남으면 다행이고 안 남아도 어쩔 수 없지만 남죠? 그러면 다른 법관들이 느낍니다. 냄새로 알아요. 이게 여론전으로 사법부를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최대한 남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섯 명은 제가 어딘가에 동판에 새겨놓고 앞으로 이 사람들의 삶족은 나쁜 소리 아니에요? 삶족은 의사한테 타투 받으라고. 그리고 이상한 타투 받고 커버업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와도 타투시스트를 해주지 말자. 이런 얘기를 제가 써놨었어요. 네. 법적으로 건전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 헌법재판관들께 크리스마스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요. 네. 자, 다음은 이건 누구십니까? L. 컨설턴트 피오나베 저희를 도와주는 타투 이외의 업종에 계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인데요. 피오나베라는 한국인이세요. 네. 한국인이고 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자기 직업이 뭐예요, 이번에는? 문화 관련 컨설턴트? 아, 예술 문화 쪽? 네. 그분이 최근에 더 라이즈 오브 K-스타일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목적은 그런 거예요.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흥하고 있는데 지금의 현상이나 결과물에 대해서 논하는 책은 많은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 직업 안에 있는, K-컬처라고 하는 그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는 책을 한번 쓰셨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저도 18명의 사람들 중에 타투 이스트로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감사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이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타투 이스트라는 문화 예술에 속하는 사람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예술이고 문화활동이라는 거를 최대한 증빙해 주자라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근에 영국에 갔던 이유는 이분이 초대를 하셨는데 소호하우스라는 아티스트 크리에이터들 모이는 멤버십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문화 예술이라는 증빙이 되는 거죠. 거기서 타투 라이브 타투라는 행사를 개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한국에 대한 문화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연을 보냈던 소호하우스 멤버들한테 타투를 해 주는 행사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획 중이기는 한데 프리즈라는 아트페어가 있어요. 세계 3대 아트페어라고 그러는 아트페어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런던 뉴욕 LA에 있다가 올 9월에 프리즈 서울이 생겼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 결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아트씬에서 이제 서울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미 굉장히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프리즈라는 곳에서 LA에서 행사를 하는데 다음에 타투이스트로 그런데 타투를 예술로 소개하는 자리를 같이 마련해 보려고 지금 2월을 놓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거는 피오나베 뿐만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타투 이외의 영역에 있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게도요. 자기 영역 안에 어떻게든 보장해 주고 보증해 줄 수 있으면 자기 영역 안에 끌어들여 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 주세요. 예술의 영역 안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사업적으로 제일 흥할 수 있는 찰나에 숭고하게 얘기하면 돈보다는 의미 있는 일 하자고 노동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겠지라는 생각은 해요. 돈에 욕심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영업을 포기하고 노동을 선택했더니 제가 선택한 노동을 예술의 영역으로 다른 사람들이 끌어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저를 선택해 준 이유가 예술관데 노동하잖아. 운동하잖아. 그거 대단한 거야 라고 해 주시면서 저를 데려다 써주세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에서의 보상 같아서. 미대생이었던 20년 전에 도인님을 끌어올려 준 거네요. 네. 오늘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제 임기가 꼭 끝나요. 그렇대요. 이제 내년 되면 제 임기가 끝나는데 타투유니언 조합원들 임원분들도 이걸 들으면서 타투유니언에서 임원일을 하는 것이 돈 잃고 시간 잃고 체력 잃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았으면 해서 이거를 굳이 넣습니다. 인간이 좀 재밌는 게 돈을 못 벌면 인정이라도 받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소셜이 흥하는 시대니까 유명세와 인정을 종종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건 진짜 인정을 받아보기 직전까지의 문제예요. 아무리 유명해도 더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거는 실제로 그둘이 같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예술노동을 하시다가 그 문제에 부닥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인정은 내가 못 받고 있는 것 같다. 평생 갈구하잖아요. 보통 예술가잖아요. 네. 타투이스트들이시라면 더더욱이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큰 선물이었네요. 네. 그런 역할을 해주신 분 중에 하나가 아까 기지대단도 마찬가지고요. 본인들의 영역으로 끌어당겨주세요. 올해 프리즈에 가보셨던 여러분들. 서울이죠. 언젠가는 타투이스트들이 우르르 나오는 걸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타투이스트들이 했던 아트 작업이 걸리는 경우는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전신은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타투 자체가 프리즈 같은 정말 큰 아트페어에서 타투 자체를 예술로 행사를 만드는 건 아마 없었던 걸로 저희가 조사해 본 건 그래요. 다양한 예술 장르. 지금 여기서 보니까 안무가 리아킴 씨나 새소년의 리더 황소윤 씨, 디자이너 바조우 이분은 저기죠. 퍼렐이 와가지고 옷 사갔죠. 이렇게 다양한 예술 분야의 타투를 서울에서 올려놓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네. 좋은 구경하시겠습니다. 얼마 안 가세요. 그 다음은. 애매. 기부자들. 기부자들이에요. 기부자들? 네. 말 그대로 돈과 시간과 노력을 기부해준 사람들. 기부 좋죠. 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누가 얼마 기부했는지는 일단 임기 중에 얘기 안 할게 라고 했어요. 그거를 제가 바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임기 끝날 때는 꼭 얘기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끝났으니까. 시작하자마자 최진주 조합원이라는 분이 조합 가입하시면서 2천만 원을 기부하셨어요. 네. 2천만 원을 기부하셨어요. 조합? 네. 윤세미네이터님한테 타투를 해준 조강님. 네. 조강님. 그 친구가 넉넉해서 기부하는 거 아니에요. 넉넉해 보았나요? 에디터? 그 작업실에 더 넉넉한 사람이 많아요. 네. 좋아요. 물론 돈 잘 버는 작업자이기는 한데. 엄청 유명한 작업자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재벌같이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나가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가 살던 무언가를 정리하면서 나왔던 돈을 거의 전액을 여성단체와 타투유니온에 기부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받았고 저는 이거를 좀 의미 있게 썼으면 좋겠어서 그린 타투 센터에 조각기금이라는 기금을 만들어서 정립을 했고요. 절대로 바닥나지 않게끔 구조를 짜놨고요. 그럼 어려운 일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세요? 그냥 해놨다고? 제대로 엄청나게 뭘 짜놓은 건 아니에요. 아침에 요플레를 먹었고요. 같은 느낌으로.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린 타투 센터에서 조합원들이 감염관리 지침과 멸균 교육을 받을 때 원래 비용이 책정이 돼 있어요.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나중에 교육을 받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비용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 비용을 지금 조각기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투유니온에서 누군가가 교육을 받았다면 조각기금의 도움을 누구든 받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합법화를 위해서 시작을 했다면 진검다리로 합법화 이후에 유니온이 혹은 우리나라 타투업계가 진행해야 될 일은 합법화가 안 되는데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잘. 네.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 저희 화성식품노조에서 저희랑 만든 로드맵 중에 하나예요. 상관없이 좋은 일, 그러니까 산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일, 공익적인 일은 그냥 간다요. 그리고 또요. 강민영 씨 같은 경우는 매년 100만 원씩 혹은 200만 원씩 3년 동안 하신 것 같고요. 김종진 소장님은 아마 아시는 분일 거예요. 여기저기 많이 나오신 김종진 소장님인데. 저희 지원해주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액수는 말 안 할게요. 많은 비용을 주셨고. 그리고 저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타투 유니온을 하면서 누구보다 큰 돈을 잃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배들이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조합비 받아가지고 요용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실 임원들이 더 많은 돈을 썼어요. 그리고 제 목표가 다음 임기에 물려줄 때는 꼭 1억을 물려주고 싶었거든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옆에서 화날 얘기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쌈짓돈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노잣돈? 네. 곶간이 채워져 있어야 그린타투센터의 센터 건물을 보증금을 내더라도 뭔가를 다음 단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다음 임기하는 사람한테는 저희 때처럼 임원들이 각자 돈 쓰면서 하는 거는 안 하게 해주고 싶어서 아끼고 모으고 저희가 더 쓰면서 유지했다는 이야기하고요. 여기 계신 윤지수님도 개인 시간을 비용으로 측정해보면 굉장히 비싼 작업자거든요. 회의에 참석한 것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일들에 참석해 주시는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어르는 시간이 돈입니다. 이 친구가 잃어버렸다 그러면 안 되지만 사라진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잠이 안 올 일이죠. 그렇죠. 선배들이 하고 있는 일이고요. 여기 또 다음에 말씀드릴 김유승님, 최민정님은 한 분은 사무장으로서 일을 하셨었고 두 분이 다 자진해서요. 아까 김유승님은 녹색병원 이야기할 때 개인적인 작업 같은 거 거의 1년 동안 중시하시고 감염관리 지침 만드는 거에 올인하셨던. 뭐가 그렇게 신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시작할 때는 몸에 타투 하나 없었을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완벽한 로드맵을 만들어주셨을까요? 필요한 그때그때. 제 불만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 두 분은 지금 캐나다 가서 작업하고 계세요. 한국에서의 수혜는 또 못 보고 계신데 돌아오시면 저희가 떠받들어 모셔드릴 두 분이십니다. 이 밖에도 많은데 일단은 생각나는 분들 위주로 했었습니다. 네. 시간과 돈과 열정을 쓰신 분들입니다. 다음은요. 네. 황지환 의무자문위원 조소연 교수 다음은 제가 사랑하는 의사협회의 의협조처. 네. 이거는 이 분을 개인적으로 지칭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의사협회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한 유일한 분이세요. 최근에 몇 년 동안. 아, 그래요? 네. 황지환 대한의사협회 의무자문위원님이세요. 네. 그래서 이 분이 방송에 사셨던 얘기가 있는데. 뭐래요? 오늘은 나레이션 전문으로 오셨네요. 홍보부장님이. 화공약품을 피부 속에 영구적으로 수십 년 주입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것을 손쉽게 패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화공약품이라는 말이었어요. 이 분은 1800년대 분이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대한제국 시절에 헐크를 만드는 의무대신이셨나 봐. 그 방법 같네요. 그러니까요. 넓게 보면 화공약품일 수 있죠. 그렇죠. 넓게 보면. 그럼 우리가 먹는 것 중에 화공약품 아닌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의협의 한의약 선언이죠. 이건. 앞으로 양약을 처방하지 않으렵니다. 그렇구나. 그러네요. 네네. 네. 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화공약품이라고 의도를 가진 나쁜 단어를 선정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잉크는요. 환경부 인증을 받아서 인체에 써도 안전하다라는 로고를 받고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판매하고 저희가 구매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게다가 멸균 제품을 개발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 업체에서 최근에. 네. 그런데 화공약품이라는 이 단어를 선정했다는 게 너무 비열했어요. 정치의 용어 사용은 종종 비열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한테 제가 악감정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분을 근데 제가 되게 마음 아파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보통 저희들이 백분토론 같은 거 보다 보면 논리에서 되게 밀릴 때 있어요. 한 팀이. 보통 근데 걔가 잊어요. 네. 맞아요. 예전에 쇠고기 촛불집회 같은 때 논리에서 밀리면 처음에는 쇠고기가 미국산 쇠고기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주장하다가 지면. 나중에 이제 논리로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그거 사실 가가지고 카트 운전하고 싶어가지고 선물로 주고 온 거잖아요. 안전해서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지면 그때 등장하는 구원투수들 있죠. 논리 필요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전유옥 씨라든지 나경원 씨라든지 진성준 당시 이런 분들. 지금은 보면 김진 유튜버로 흥하고 있는 당시부터 논리 없이 그냥 뭐 해도 그냥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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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정치권에는 이런 파이터가 되게 소중합니다. 네. 그 순간에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황지환 님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사실 좀 안타까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전선에서 이제 일기토하는 장소인데 이게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딱히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쓰이고 버림받아요. 또 심지어는 이분이요. 직함이 의무자문위원이에요. 그래서 의무가 의료를 이야기하는 의무인지 아니면 누가 물으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지. 지정. 네. 지명된 자. 너무 안타까운 게요. 챔피언.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타투 받고 싶으면 어디로 갈까요? 저희한테 오시잖아요. 그렇겠죠. 네. 의사 선생님이 타투 받고 싶다고 의사 찾아가진 않잖아요. 그림인데. 의사 선생님 중에요. 개인적으로 저희를 만나서 타투가 의료행위라고 말하는 의사 선생님은 단 한 분도 없으세요. 부끄러운 건 아시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황지원 선생님 이제 그만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 너무 많이 맞으십니다. 그만 고생시켜라. 네. 그리고 이분은 논리가 없으세요. 그렇죠. 다른 곳에 나가서 패션이라는 건 입고 벗을 수 있어요. 패션인데 타투는 한 번 하면 못 벗잖아요. 그런 패션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세요. 그래요? 네. 전 사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빼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논리구조가 맞는 분들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어요. 비슷한. 서울대 보람의 명원 피부과 교수님이신 조소연 선생님이신데요. 우리나라인 전문 문신 시술을 하는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마추어거든요. 진짜? 이 얘기를 2018년도에 방송에서 하셨는데 2018년도면 지금보다 한국 타투만 홀로 흥할 때예요. 아니 이게 한국에서 누가 야구를 봐요와 뭐가 다른 진술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게임 못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본인들의 논리를 주장하시는 건 좋은데 한 직군의 사람들을 폄하하셨잖아요. 이분 조소연 원장님은 독특한 포지션에 있는 분이군요. 뭔데요? 반영구 문신 쪽에 계신 분이군요. 아 그 진영이시라.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 그래요. 조소연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의사라면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타투에 관련돼서 지식도 없고 진단도 안 하고 처방 내리시는 거 보니까 동일하게 아마추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추어가 의사일을 하고 있구나. 차라리 그냥 타투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료니까. 이 두 분 고마워요. 네. 따뜻한 송편 되세요. XSFM입니다. 같은 시작이지만 끝은 다르고 싶기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비닐 포장제를 줄이고 산책길에 버려진 쓰레기도 플러깅 백에 담아보고 세상엔 작지만 우리에겐 큰 도전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분리수거가 쉬운 포장 자연을 원래대로 온도유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C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최정호 PD님 그리고 원진주 이전 지부장님 자 우리 지금 여기까지 나온 중에 두 번째로 우리 방송에 나온 적이 있는 분입니다. 원진주 작가는 방송작가 유니온 지회장이었죠. 방송작가 유니온하고 저희가 몇 번 만남을 가지면서 뵌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뵙게 된 거는 방송 아이템으로 뵀어요. 본업 그래서 최정호 PD님이 타투를 방송 프로로 만들고 싶어 하셨고 원진주 지부장님이 잘 알고 계셨으니까 저희한테 연락을 하셔서 같이 아이디어를 하고 캐스팅하는 거는 프로덕션에서 하시면서 원진주 지부장님이 그것까지 아마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이 실제 진행될 때는 또 다른 메인 작가분이 교체되셨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웨이브에서 공개되어 있는 더 타투이스트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안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산재 피해자들 손가락이 잘린 분한테 손톱을 그려드린 것도 있었고요. 그게 한동안 소셜에서 많이 돌아다녔죠. 네. 그리고 세월호 생존자 학생이 언론에게 상처를 입고 온 팔을 다 자의를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그거에서 회복이 되는 계기로 타투로 그 상처를 가리는 작업을 저희가 그 방송 안에서 해줬고요. 그런데 제가 최종호 피디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세월호 피해 생존자가 방송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온 이유가 세월호가 터진 이후로 수년 동안 그 생존자들 몇 명을 자기 자식처럼 챙긴 아마 유일한 방송인으로 알고 있어요. 최종호 피디께서. 네.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포맷은 아무리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예능일 수밖에 없는데 예능에 이런 일반인이 본인의 아픈 정체성 새겨진 걸 그대로 가지고 나타나려면 피디는 보통 라포를 쌓아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재미있는 지점이 뭔가 하면요. 최종호 피디님이 세월호 생존자들 그리고 세월호에 대한 다큐를 내 편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랑 그런 교류가 있었던 건데 이 친구와의 친분이 더 타투이스트를 만들기로 했던 계기가 되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생존자들이랑 굉장히 오랫동안 지내시다가 그중에 한 친구가 자기 타투하고 싶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방송 촬영 중에 피디님이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타투이스트를 찾아서 그러면서 그거를 또 촬영을 하셨어요. 그게 어떤 세월호 다큐의 시작 장면인데 그때 이제 최종호 피디님이 충격을 받으신 게 나는 이 아이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수개월 동안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방송을 찍고 있는데 오늘 만난 타투이스트한테 타투 받으면서 자기한테 했던 얘기보다 더 깊은 얘기를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투라는 걸 처음 보시면서 우와 이게 무슨 문화길래 타투를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교감을 하지? 그게 너무 재밌으셨대요. 그 교감은 교감의 깊이는 옆에서 보지 않으면 체험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타투 프로그램이 나오게 됐고 이 타투 프로그램이 앞으로 웨이브나 다른 OTT 다른 어떤 서비스에서 존재하면서 일단 당장 웨이브에 있을 건데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투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근래 들어 가장 큰 역할을 할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사실 타투만 다른 이런 프로그램이 웨이브라는 거대 OTT에서 떡하니 지금 올라와 있는 것도 문맥상 보면 얼마나 코미디예요. 그런데 이 방송이 만들어지려면 사전에 처리해야 될 일이 많죠. 타투를 어떻게 방송을 내보내요. 그때 임상혁 원장님과 녹색병원의 가면관리학과 팀장님들이 스튜디오에 나오셔가지고요. 여긴 바꿔야 되고 바닥은 락스 청소를 할 수 있게 타일로 바꾸고 공사 다시 하고 또 한 천만 원 깨지고 그 과정을 거쳐서 멸균 작업을 하는 것까지 인증을 해주셨죠. 그래서 방송 시작할 때 녹색병원이 어떤 역할을 해주셨는지가 매번 나옵니다. 더 타투이스트는 11월부터 웨이브에서 서비스하고 있어요. 4부작이고요. 네. 권준주 작가님 잘 지내시죠. 그리고 노회찬 의원입니다. 노회찬 의원 네. 사실 제가 제일 사랑했던 그리고 아직도 사랑하는 정치인인데 많은 분들에게 그렇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에 제가 제 정치 성향을 나타내고 싶지 않아도 나타내진다고는 하는데 직접적으로 언급한 유일한 정치인이 노회찬 의원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타투유니언 만들고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대위라는 저희의 보금자리 같은 그런 단체를 만들게 됐는데 그 장소가 항상 모임 장소는 노회찬 재단이에요. 굉장히 저한테는 독특한 감흥이었어요. 내가 가장 사랑했고 사랑하는 정치인의 재단에서 처음 모임을 갔는데 그게 거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정치를 하시는 건데 네. 그럼요. 네. 그리고 그 재단이 너무 따뜻해요. 난방이 잘 돼요? 네. 난방 잘 되고요. 햇빛과 식물과 땀 향이에요. 너무 남향이에요. 높고 너무 좋아요. 공간이. 그래서 노회찬 의원 가시고 나서 되게 항상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 공간에 가면 밝게 추모하는 것 같아서 기분 되게 좋습니다. 네. 노회찬 재단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노회찬 의원님한테 감사드립니다. Q. 노동조합 아닌 사람들의 가족 제가 앨범 내면은 언제나 뒤에 누구한테 감사하는지 써야 되잖아요. 땡스토요. 네. 그때 쓸까 말까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쓰는 게 너무 이상해서 꼭 쓰는 케이스들 있죠. 이런 경우입니다. 다음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그러네요. 땡스토에서 잘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클리셰 오브 클리셰. 네. 저 하나의 가족 얘기는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계신 윤지수 씨도 가족이 사실 이해해 주지 못하면 이 일 못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네. 자식이 타투이스트에다가 노조까지 한다 그러면은 비상 플러스 비상이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타투이스트 한다 그럴 때처럼 저희 어머니는 멋있다고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요. 보통은 이제 양극단에서 욕먹을 짓을 다 하는구나. 그러니까요. 그 얘기도 하시긴 하세요. 짱 신기하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이거 녹음할 때 저희 아내가 전도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해해 준다고 지금은 목사가 되셨어요. 오 네. 승진 축하합니다. 네. 더 세게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딸아이들도 지금 이제 나이들이 좀 생기니까 나이들이 좀 먹었죠. 14살, 9살 되니까 친구들한테 아버지 직업 얘기하거나 그럴 때 좋아해 주고 자랑스럽게 얘기해 줘요. 그게 웃기죠. 뭐 제가 도인님의 입장을 얼마나 체험해 볼 방법은 없습니다만 학부모 와야 될 때 나갔는데 머리 위에 스카우터 떠 있죠.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그중에 도인님의 가수에 높아요. 그렇겠죠. 그치만 가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일 거예요. 한국은 한국이니까. 조금 다른 게 첫째는 제가 학교에 오는 거 싫어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둘째는 오지 말래요. 왜요? 머리 밀고 있으니까 너무 티 나네요. 그건 그럴 수 있죠. 그건 뭐 대충 처리하고 요새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모발, 모발 하면서 갈 수는 있어요. 어린 나이에는 큰 이슈죠. 그래서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제 지회장님들 많이 만나고 그런데 보면서 느꼈어요. 저희 가족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지회장 하시는 분들이 가족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지 않으면요. 그냥 이해해 주는 정도는 안 돼요. 지지하고 응원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그냥 성격 좀 못하고 좀 욱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의 희생과 응원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어려워요. 이게 가족의 지지가 없으면 누가 날 지지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지가 없으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갉아먹으면서 버텨요. 가족은 절대적이죠. 네. 정신의 연장이죠. 네. 좋습니다. 방송 들어주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들 고맙대요. 다음은요. 파리바게트 지회 임종린 지회장님인데요. 많은 지회장님들이 있어요. 네. 민간신앙이야. 맞아요. 그런데 모든 지회장들 저를 포함해서 야, 쟤도 아직도 싸우잖아. 적고를 겪고도. 네. 그래서 맞아요. 한국노총 타투이스트 지회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대상으로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사실 되게 의지가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생긴 것 같아. 내가 아이디어를 줘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죠. 연대행사 참여도 하고 싶고요. 다른 지회들 교섭 들어가면 교섭도 따라 들어가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많아요. 그런데 전임자일 수 없고 저도 제 생업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일정을 빼면 제 하루치 임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전임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잘 못하는데 임종린 지회장님한테 너무 어려운 일이었지만 지금 몇 년째 천막 치고 있었잖아요. 네. 천막 치고. 그거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저도 일원이라는 느낌도 좀 많이 받았었고요. 몇 번 가셨죠? 네. 꽤 갔어요. 그래서 임종린 지회장님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뭐 저희도요. 근데 저한테는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었고 덕분에 많이 배웠고요. 그게 또 지지체계가 되죠. 네. 가족과 같은. 네. 그래서 임종린 지회장님을 쓴 거는 저희 화성식품노조의 지회장님들 제가 모르면 말 같지도 않은 거 교섭이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 되게 친절하게 잘 알려주셨거든요. 그런 지회장님들 대표해서 임종린 지회장님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방송에 이제 복수로 나온 노조 지회장들이 재밌는 게 싸우는 영역이 다 완전히 다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략이 달라야 되고요. 심지어 개인 인성이 달라야 되요. 하지만 그 누구도 난이도 최강이 거기라는 걸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맞아요. 거기는 나이트메어 레벨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네이버도 타투이스트 유니언도 서로 다른 장르의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레벨은 거기만 나이트메어예요. 맞아요. 네이버도 완전히 헬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세윤 씨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모두 교섭하겠어 라고 하면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하고 있거든요. 해내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장르 구분 자세히 해드릴게요. 도요일 지회장하고 오세윤 지회장은 가장 큰 퀘스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나가면 되는데 거기로 나갈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네. 네. 근데 빠바노조는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전략도 정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 설명의 가장 단적인 예가 오세윤 지회장 힘들죠. 힘들 거예요. 힘들어요. 힘들어서 푸우 있다가 임종린 지회장님을 보고 그 얘기를 해요. 나는 교섭이 많아서 힘든데 저기는 교섭권을 뺏겼잖아. 그렇죠. 배부른 거지 라고 얘기하세요. 네. 중요한 선배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임종린 지회장 잘 지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은 소헤일 플라키라는 이란의 타투스트예요. 이란의 타투스트? 저는 소씨인 줄 알았어요. 소헤일 씨인 줄 알았어. 제가 오늘 일본 갔다가 공항에서 바로 지금 녹음을 온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일본에 갔던 이유가 이 친구 때문이었어요. 이 친구는 알게 된 지는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DM을 보냈어요. 저한테 당시에는 한국이 불법인 걸 모르고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이란의 타투 상황을 세계의 타투스트들한테 알리고 있었어요. 남자한테 타투를 해주는 건 합법인데요. 여자한테 해주면 불법이래요. 납득이 갑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 친구는 예술 영역에 성별을 가릴 수 없어라고 주장하면서 여성에게 계속 타투를 해줬고요. 감옥에 당시에 세 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란에 사세요? 설마? 못 나옵니다. 그 사이에 타투이스트로 엄청나게 유명해졌고요. 자기가 가진 인플루언서의 역량을 사회운동을 하는 데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 계시죠? 지금 숨어 있습니다. 서아시아 한정인데 중국과 다르게 검열을 할 뿐 자체 소셜 플랫폼으로 사람들을 가두어버리는 역량은 없기 때문에 인스타 쓰고 틱톡 쓰고 다 합니다. 거기 사람들. 그런데 그게 종종 문제가 되죠. 율법에 걸리고 말이 율법이지 그냥 지들 넣고 싶은 법입니다만 그러니까 지들이 최근에 도입한 샤리아 같은 데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반정부 혁명가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꼭 자기 친구에게 타투를 해주고 싶은데 그 이란 친구가 지금 일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작업자를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작업이 좀 까다로워요. 이 친구가 하는 작업이. 자기 도안을 줄 거예요. 그걸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소개해하느니 내가 가서 해주고 올게. 그래서 그래서 갔다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 가서 그 이란 친구 만나서 소에일이 준 도안으로 작업을 해주고 왔어요. 그런데 이 소에일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타투가 한국은 불법이야라는 걸 듣고 너무 놀라했고요. 서로 이란도 불법은 아닌가 봐요. 불법은 아니죠. 여성에게 하면 불법인 거니까. 어디가 더 낫다고 어디가 더 낫다고 말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종종 종종이 아니라 꽤 자주 DM으로 안부를 물어요. 잡혀간 거 아니지? 그러면 가끔 대답 없다가 보면 허리 수술했어. 감옥 갔다 왔어. 그리고 이번에 만난 이란 친구 일본에서 만난 이란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소에일은 도대체 감옥을 몇 번 갔다 온 거야? 그랬더니 그건 못 세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위안이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투에 관한 법률로서는 가장 무식한 두 나라잖아요. 그러네요. 전제하는 일본까지서 쓴 세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일본이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저희가 첫 번째 타투 컨벤션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타투 포 맘이에요. 엄마를 위한 타투 성별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거 혹은 엄마에게 이런 타투인데 그걸 하는 이유가 이 친구가 여성에게 타투를 주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자기 너무 의지가 확고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다 나오고 나서 행사를 열었어요. 이란에서 타투 포 맘 이라는 행사를 열어서 사연을 보내라. 내가 무료로 타투를 해줄게. 그래서 여성한테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 시간 만에 몇백 통의 메일이 왔대요. 와 불법인 나라에서 네. 그래서 그 중에 12개를 선정해서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또 잡혀갔겠죠? 네. 숨었거나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컨벤션을 하게 되면 너의 행사의 2회째를 타투가 불법인 대한민국에서 내가 열어줄게. 라고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타투 유니온 지회장이 아니라 개인이었죠. 그냥 작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때는 내가 해줄게 라고 했는데 지금 해줄게 라고 할 수 없는 게 지금은 임원들이 다 동의를 해야 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안 중에 하나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 양반은 그 양반은 주구장창한 세월 계속 그러고 사셨으면 현재의 이란 시민들이 벌이고 있는 희자평명의 일부의 지분을 가지고 계시네요. 굉장히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활동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먼저 시민들이 10년 전에 한 번 화가 나서 판을 뒤집었다가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각성한 여성들이 있었고 그 싸움을 보고 동조한 남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커진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어딘가에 분명히 그분의 존재감이 있네요. 있겠어요. 단순히 최근에도 사형당한 사람이라든지 관심 가져달라는 대식을 이런 걸 퍼뜨렸을 때 가장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중의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동네가 동네라 크리스마스 잘 보내실 건 없고 그냥 잘 보내십시오. 그죠. 이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도인님의 손님들 고객들 손님들 감사한데요.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기지재단이 대표적인 그냥 제가 성심성의껏 작업해드리던 한 명의 손님이었는데 알고 보니 기지재단 이사장님이셨던 경우고요. 그리고 국회 보좌관 손님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보좌관 손님들 제가 작업해주고 있으면요. 젊으니까요. 저희 법안 올라간 거 혹은 저희가 올린 법안 아닌 것들 이렇게 보면서 필요한 것들 평가도 해주시고 회사일 물어보면 잘 답해줍니다. 저희 예전에 국정감사 방송 할 때도 국회의원을 섭외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때 보좌관하고 저하고 밑에서 같이 올라오고 옷 받고 했잖아요. 보좌관들 중에 보이는 곳에 타투어 있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거 왜일까요? 하고 싶어서 하죠. 왜냐하면 우리 다음 주 이야기가 산업환경의학이다 보니까 뭐 때문에 저렇게 특정 직업군만 많이 영감님들이 물어보나? 너 없니? 그림? 이러면서 보좌관이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왠지 느낌이 드라마의 이정지 씨 같은 이미지였는데 정장만 있고 평생 그런 이미지였는데 막상 보니까 그렇지 않고 타투어 있는 분들도 있고 생각보다 숫자가 몇 명 되어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유명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꼭 그 안에 타투 많고 머리 노란 분. 그 양반들이 도인님을 만나러 가면 입법조사처나 입법연구위원회 역할을 대신해주는군요. 맞습니다. 굉장히 큰 도움 돼요. 그리고 손님 중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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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들이 네. 꽤 있으세요?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벌 손님이라고 하면 재벌 집 자식이 아닌 거예요. 네. 네. 좋아요. 미스 총수. 네. 지긋한 회장님도. 아 네. 심심하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똑같아요. 네. 그냥 제 상황 얘기를 들으면 상식에서 생각하잖아요. 특히나 기반이 없어요. 편견에 대한 기반이 없는 상태예요. 그분들은 그런 편견을 만들 타이밍이 없으셨던 분들인데요. 네. 실제로 만나보면 되게 억울한 거 있잖아요. 재벌이면 되게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처럼 좀 나한테 싸가지 없이 하면 물을 터뜨려. 한 다음에 욕하고 그러겠는데 네. 정말 구김없이 참 좋으세요. 아. 억울해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제 상황을 얘기 듣고 운동하는 걸 알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분들의 방식 전관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그렇죠. 전관. 기가 막히네. 검사 출신 판사 출신 그게 법적 제가 가진 제 도덕적 상식으로 옳진 않아요.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의 진심은 알아요. 그렇죠. 그건 뭔지 알아. 정말 도와주고 싶다. 평생 쓸 수 있던 도구가 국가에서 불법이었던 것 에 문제가 있을 따름인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은 기자님들. 네. 정말 많아요. 기자가 되게 많다. 이게 아까 또 어제 시간에도 다 많은 거 아니야? 이게 나만 안 하고? 그래요. 어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핫할 때는 기자들한테도 팔리는 소재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타투 유니온을 설립하자마자 조선일보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래요? 인터뷰를 하세요. 그런데 화섬식품노조에 들어갈 때 문 앞에 걸려 있거든요. 어디어디어랑은 인터뷰하지 마세요. 조선일보 출금. 네. 그래서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정말 죄송한데. 저희 본조가 조선일보 안 받아요. 네. 그것 좀 양해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할 말 하라고 나는 비난기사를 쓸 거예요. 라고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히? 인터뷰위한테. 네. 비난기사를 쓸 거래요. 비판기사. 죄송해요. 비판이죠. 비판인데 제가 듣기엔 비난이었어요. 그런데 비판기사를 쓸 거래요. 그러면서 어차피 비판기사 쓸 건데 하고 싶은 말을 하래요. 그래서 안 했죠.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진짜로 기사가 나왔어요? 비판기사라고 했지만 비난기사가 나왔어요. 네. 자기네 세력 확장을 위해서 불법 문신업자들까지 끌어들이는 화성식품 노조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아 데스크한테 그걸 받아왔구만. 사실 뭐 크게 짜증나진 않았어요. 뭐 그러려니 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는데요. 그날 기사가 나온 거예요. 몇 시간 안 됐죠. 출근하려고 주차장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뭐래요? 받았더니 제 손님인 미디어오늘 기자님이세요. 기사 보셨어요? 조선일보? 네. 그랬더니 반박기사 내실래요? 잠깐만요. 제가 놓친 게 있습니다. 비난기사라고 부르죠. 그 비난기사를 낸 조선일보 기자가 고객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전화한 거예요. 그분은 아니었대요. 고객이었던. 그랬더니 고객인 미디어오늘 기자가 연락이 와서. 반박기사를. 받아 쳐드릴까요? 네. 그 타투, 세력, 화섬이라고 세 글자, 여섯 글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조선일보가 검색 참 잘 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기사가 그래서 저도 바로 가서 썼어요. 그랬는데 그런 거였죠. 나는 이제 노동운동가인데 노동운동하는 사람이 조선일보 따위를 보겠냐.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썼고 그게 사실 설립하자마자니까 제가 하는 언행이 어떤 역할을 할, 어떤 영향을 줄지 몰라서 화섬에 이제 한번 먼저 보냈죠.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빼라라고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걸 여기서 터지겠다? 네. 좋아요. 불법이어서 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법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까지 폄훼를 하는 거는 마치 을사늑약 맺었으니까 독립운동은 불법이라고 하던 어떤 친인 언론사의 논조와 같다라고 썼어요. 잘했네, 왜. 너무 갔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상위노조는 책임져주고 싶지 않죠, 그 정도까지.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것까지만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 얘기를. 잘 쓰시네. 이거 이두저도 안 풀리면 우리가 방송작가로 써야겠네. 감사합니다. 더럽게 잘 쓰세요. 좋아요. 진흙탕이네, 아주 문장이. 감사합니다. 칭찬받았다. 네. 수많은 고객 여러분, 도희 지회장한테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정치 얘기입니다. K상권분립인데요. 지수 씨가 하기로 했던 건데 눈이 덩그려졌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정말 날 시키려고 하는 태도 같으셨어요. 이제 드디어. 아까 합의된 거 아니었어?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기념비 적인 게스트예요. 자, 그 달님의 남자친구분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고의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 무슨 고의가 있겠습니까? 오늘 처음 뵀는데. 아무튼 한국의 성권분립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고마워요.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진짜 고마워하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고용노동부가 2015년도에 미래유망 신직업 17개를 골라서 뽑으면서요. 그중에 하나로 타투이스트를 뽑아주셨어요. 불법인데? 네. 사법부한테는 안 물어봤다. 네. 그리고 입법부한테도 안 물어봤죠.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직업 코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직업 코드가 있어요? 잠깐만요. 법이 행정부가 직업 코드라고 부르는 건 납세의 이유거든요. 맞아요. 불법인데 납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하나의 행정부 얘기를 할게요. 네. 국세청이요. 작년부터 저희 타투 스튜디오들을 찾아오세요. 사실 저희한테는 제일 무섭죠. 돈 내라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제일 무섭죠. 네. 사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타투 업계가 탈세를 해요.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있는 타투 작업자들이 자기가 불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납세를 잘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꽤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런데 국세청이 찾아와서 너희 탈세했지. 얼마 벌었는지 내놔. 이게 아니고요. 여태까지 한 건 알았어.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납세를 해라고 하면서. 여기서 탈세라고 말씀하시는 게 물론 탈세인데 식당 가면 현금으로 줘 수준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도 훨씬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항목이 없어서 못 내고 어떻게 내는지 몰라서 못 내요. 법 외니까. 그렇죠. 이걸 탈세라고 부르는 건 서류 미비자에게 불법 체류자라고 부르는 거랑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본인과 본인의 커뮤니티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도인님은 그 어휘를 쓰실 수 있는 거고 저는 적당한 어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 유튜버들이나 스트리머들도 초창기에 세금 내는 방법을 국세청과 함께 헤맸잖아요. 네. 내게 해달라. 저희들이 첫 번째 구호가 그거였잖아요. 세금 내게 해주세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세무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내시죠. 그러면서 문신업이라는 게 있어요. 세금 낼 수 있는 코드 중에. 그때 직업 코드가 만들어졌구나. 직업 코드 조금 다르더라고요. 정부에서 관련 직업 코드가 있고요.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쓰는 업종명이 있어요. 업종명. 업종 코드. 네. 그래서 거기서 문신업이라는 업종이 있어요. 생겼군요. 네. 그건 입법보다 훨씬 빨리 생깁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바쁘거든요. 그렇죠. 입법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이걸로 해서 제대로 세금 내세요라고 얘기를 해줘요. 너무 감사하죠. 진짜 이건 진심으로 감사한 거예요. 이건 세무 공무원의 입장입니다. 입법은 느리다고요. 이걸 직업으로 어떻게 등재시키고 관련된 법을 어떻게 넣지? 국회에는 그거 잘 못합니다. 300명밖에 없기도 하고 다른 관심 많이 끌리기도 하고. 그런데 행정부에서 기재부에서 중기벤처부에서 그때는 뭐죠? 미래 블라블라였는데. 미래창조과학부. 그래. 거기에서 이런 게 뜬데 밀어주는 척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직업으로 일단 행정부에서만 인정을 한 거잖아요. 행정부가 인정하면 제일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게 국세청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국세청의 업종 코드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회는 그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리고 원리를 따지고 보면 당연한 게 국세청은 그걸 만들어놓고 돈을 거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국회 같은 경우에는 합법화를 시키려면 다양한 규제, 기타 등등 관련법들 이런 걸 다 봐야 되니까 속도의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저희들이 빨리 안 바꾸면 직권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국세청이. 국세청 일 잘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정부는 이렇게 타투가 마치 합법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기관 중 한 곳으로부터는 인정을 받았네요. 이미. 네. 세금을 내니까. 네. 그리고 입법부. 6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요. 제가 일본 출국하던 19일 날 오전에 또 하나가 발의된다고 저희한테 예고가 왔어요. 입법부는 아직 합법이 아닙니다. 의견을 달라고. 그런데 그럼 총 7개죠. 물론 박주민 의원님이 냈던 안은 지금 너무 기간이 오래돼서 폐기되긴 했어요. 다시 내시겠죠. 그러면 7개 정도의 법안이 지금 발의 중인데요. 계류가 되죠. 네. 그런데 이거는 타투협회들이나 우리 타투이스트 씬에서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는데 입법은 아주 어려워요. 어려운 게 그냥 행동에 옮기기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법안 발의하는 건 되게 쉬워요. 네. 그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노력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발의가 되고 해당 소위에서 심사가 되고 심사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라가는 법사위 지나서 올라가는 그 과정은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가장 큰 권한이에요.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냐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13년째 행사하고 있어요. 타투이스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저희가 판단하건대 의사협회의 로비력이 저희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는 입법을 통해서 이게 합법이 될 거라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입법을 준비하는 이유는 합법이 되는 찰나에 법안이 제대로 준비돼서 바로 입법이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부하고 노력해서 제일 좋은 법안을 미리 짜놓는 용도지 저희들이 해놓은 입법이 심사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미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1944년도에 조선인의 멘탈이라고 봅니다. 아니 언제 핵폭탄이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오면 가는 거죠. 내가 자구 노력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안다는 게 내가 포기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은 소위에 있는 간사들이 어떤 법안 심사할지 이런 거 다 간사단에서 선정을 하죠. 심지어는 간사가 법안 발의도 해줘요. 맞아요. 그런데 심사는 안 돼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협회들은 가서 법안 발의하고 나면 협회원들한테 이번에 법안 통과됐나 그러는 거고 의원들은 자기가 해줬으니까 협회들이랑 사진 찍고 다음에 표 받는 데 좋고 서로 그것만 계속해서 주고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저희랑 일했던 의원실은 좀 다른 거죠. 저희가 사실 뭐 드리는 것도 없고 거기는 순수하게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안 끝에 협회 이름 들어가죠. 저희는 그 항목을 싹 걷어내는 게 저희 법안의 특징이에요. 민간이 권한을 가지지 못하게 하자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입법부는 절대 눈치 보는 의사협회 눈치 보느라고 절대로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13년, 14년째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요. 안 되고 있고요. 사법부는요. 사법부는 계속 불법이라고 판결은 하죠. 그렇죠. 혼재도 같고요. 네. 혼재도 똑같고요. 그런데 지금 제 재판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1심, 제가 유죄받고 이제 졌죠. 패소한 1심 재판은 판사가 8번을 연기를 했어요, 재판을. 연기할 이유가 없죠. 재판 8번이나 연기할 일 없는데요. 이거 그리고 판례로 그냥 지르는 거잖아요. 1심 재판은 영국식 판례주의라 그래서 영국 따라서 한국만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판례 있으면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 사실 제가 유죄받아도 저는 그냥 바로 고등법은 넘어갈 생각이었죠. 1심에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무슨 심사숙고하는 것처럼 8번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중에 한 번만 사유를 줘요. 그중에 한 번만 코로나였고요. 나머지는 사유를 아예 안 준 날도 있어요. 재판 12시간도 채 안 남겨놓고 연기한 날도 있고요. 진짜요? 그럼 코로나만 아싸네요. 아싸 코로나 연기. 판사, 재판부 직원이 전화해서 내일 재판 미뤄줬습니다라는 얘기를 12시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저한테 하면서 그래서 사유가 뭘까요? 그러면 민망해 죽으려고 그러세요. 왜요? 미안하고 민망해. 사유가 없는 거예요. 판사가 그냥 미룬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때 보통 나오냐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판사는 변호사들하고 비슷합니다. 모든 사건이 기말고사죠. 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기말고사 페이퍼를 못 쓰겠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목은 덮어놓고 있는 거죠. 어쩌다 그런 과목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재판 들어가자마자 요정 의원이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아 핫한 문제가 됐구나. 네. 그냥 몇 달 동안 아주 핫했죠. 앞에 제가 얘기하면서 좀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법부를 상대로 여론전을 한다고? 보세요. 세상 모든 사법부는 여론전에 신경 쓰입니다. 엄청나게 곤두서 있습니다. 사법부가 공명정대하다는 건 그런 헛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직접 들은 거니까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얘기한 기자님이 거짓말하신 거니까 문제 없겠죠. 그런데 거짓말 아닐 거예요. 기자님이 너무 미뤄지니까요. 저희 취재하시던 기자님이 판사한테 직접 물어봤대요. 판결하던? 네. 이름 얘기 안 할래요. 그냥 그 판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너무 힘들다고. 유승균 피디님 말씀하신 그 내용인가요?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미뤄지는 게 저희는 사법부랑 저희가 지금 잘 싸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이해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멱살을 잡고 자꾸 이 바다에 던져넣는 거군요. 네. 사법부를 계속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법원도 판결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이심문도 계속 미루고 있는데 미루는 이유가요. 입법부가 행정부랑 입법부가 합법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은데 좀 지켜보죠. 그러면서 재판 안 하고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재판 때는 갔는데 또 미룰 걸 알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최후 진술할 때 글 써가잖아요. 근데 최후 진술 아니니까 그런 거 안 하는 건데 미룰 거 어차피 알고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써가지고 가져갔어요. 읽고 제출하려고. 내용이 뭔가 하면 오늘 재판 미뤄주실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도 고맙지 않습니다. 일본 재판부는 자기네들이 잘못된 판결을 해놓고 몇십 년이 지나서 2020년도에 자기들이 결자해지 했는데 왜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럴 용기가 없습니까? 왜 입법부와 행정부의 핑계를 계속 댑니까? 일본처럼 결자해지 하십시오라는 걸 써가지고 가서 읽고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판결이 어떻게 나올 건지도 알고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왔더니 기자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괘씸죄가 추가되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활짝 웃으면서. 그런데 그렇게 혼란스럽게 해주지 않으면 쉽게 판결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헌재 판결도 있었기 때문에.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필요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3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요. 서로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타투이스트의 입장에 서니까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에 이렇게 상권부 밀립을 완벽하게 만들어낸 나라가 있을까? 서로 신경 겁나 안 쓰게. 네. 그래서 K상권부 밀립에게 감사한다고 적었습니다. 계속 질 걸 알고 지구력을 키우는 훈련을 시켜주네요. 네.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최대한 즐겁게 하려고 정말 웃으면서도 즐겁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네. 그리고 다음은. 네. V. 무서운 선배들. 진짜 무서운 건 아니고요. 상상해보면 참 무서운 선배님들 얘기인데요. 네. 한 번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타투를 배울 때 제2의 선생님 제대들 있죠. 아, 네. 그분들도 협회를 만드셨었고 열심히 투쟁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결론은 지금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확실한 결론을 만들지는 못한 거죠. 시도는 계속 했었고 꽤 오랫동안 열심히 하셨고 외부에서 거의 참여하지 않았던 저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좋게 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협회하는 선배들. 네. 왜냐하면 협회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가지는 기본적인. 앞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타투 유니온을 만들고 너무 놀랬던 게 유니온 만들고 나서 화성식품노조에 계신 분들이 자료 찾는데 도사들이세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법률과 남겨져 있는 텍스트들을 정리를 하시는데 그때 선배님들이 하셨던 자료가 타투이스트들이 투쟁을 하고 글을 이렇게 남겨놨다는 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글을 잘 남겨놓으신 거예요. 옛날에? 네. 10년도 넘은 전에. 되게 언차티드 같네요. 그러네요. 그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어요. 저희한테. 뭘 했는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던 거를 거의 대부분 다 하셨었어요. 아, 정말요? 그 외에 어린이들 많이 보라고 만드는 머나먼 동네에 가서 혼자 개고생하는 영화들 보고 있으면 앞에 똑같은 트랩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기록이 반드시 남아있죠. 그래서 찾아갔어요. 처음부터 선배들 다 찾아가셨어요? 다 찾아간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협회 회장을 하시던 에르난이라는 굉장히 높은 저한테는 무서워하는 선배님이 계세요. 찾아갔어요. 선배 찾아가는 거 죽어라실죠. 네. 도움을 받고 싶은 것도 있었고 정말로 궁금한 것들도 많았고요. 그때 왜 이게 어떻게 막혔는지. 그래서 가서 말씀하셨겠네요. 내가 노조를 만들었다.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전에 다 해보셨더만요? 네. 거의 완벽하게 저희가 했던 그림을 국회 전시까지 완벽하게 하셨더라고요. 거의 살기 직전까지 가셨네요. 그런데 갔더니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진짜로 다 해보셨기 때문에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있죠. 입법부가 왜 안 되는지. 이런 얘기들. 그리고 민간 라이센스 만들어지면 왜 우리가 망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에르난 선생님께서. 안 물어봤으니 답이 안 나오죠. 그동안은.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게 내가 시작한 건 아닌 게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남겨놨던 자료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왜 만들어졌는지도 알게 됐어요. 지금 되게 유명한 기자신데 김환 기자님인가요? 김환 기자. 김환 기자님. 그분이 당시 소속이셨더라고요. 옆에. 왜? 그분이 텍스트를 많이 남기신 것 같아요. 그분이 그리스셨다. 거기에 활동가로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활동을 털어 하셨죠. 굉장히 밀접하게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남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게 됐고요. 또 한 번. 그럼요. 저희가 하는 일도 지금 이제 제 인기 끝나가잖아요. 저희 사무장님이랑 저랑 지금 했던 거 텍스트로 남기는 일을 지금부터 두 달, 석 달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너무 유명하고 무서워서 바라보기도 힘들었던 굳이 말씀드리면 유시라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메멘토라는 작업자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저희들이 활동하면은 별말 없이 와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 그런 마음. 그리고 박수 몇 개 남겨주시고. 그리고 가세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큰 힘이 돼요. 그렇죠.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거예요. 선배님들 중에서도 당시에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저만 올바른 사람 아니잖아요. 결론이 안 났거나 혹은 오해가 생겨서 후배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지라도 진심을 다해서 이거를 했던 분들은 누가 하니까 그렇게 봐주시더라고요. 응원해주고. 네. 오히려 후배들 등쳐먹었던 선배들이 있어요. 있죠. 많아요. 많겠죠. 그 선배들은 굳이 굳이 저를 그렇게 씹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들 줄 아는 거겠죠. 제대로 활동을 하셨던 선배들은 얼마나 힘든지 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NRNB의 멘탈이죠. 협회하고 싶은 사람이 봤을 때 타투이스트 노조는 저기도 돈 받아 먹으려고 할 텐데 같은 생각밖에 들지 않겠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 청구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제일 예쁜 그림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 청구할 때요. 에르나 선생님이 모시고 갔어요. 선배들이 시작했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때 청구했던 헌법재판은 작업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헌마 헌법소원이었어요. 헌마. 네. 그래서 저희 유니온에 작업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인 조합은 8명을 모아서 그 친구들이 대표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예요. 선배가 시작해서 쭉 와서 후배들이 어쩌면 희생이죠. 자기 이름 파는 거니까. 후배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으로 합법이 되면 저는 이게 굉장히 오랜 세대가 같이 갖고 온 그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헌법소원 청구할 때 에르나 선생님한테 굳이 전화해서 같이 좀 나와주세요 해서 같이 인터뷰하고 청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이 좀 안 좋게 나서.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합법이 되는 순간에는 똑같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세대가 한 게 아니라 지금 노동조합에 있는 조합원들은 다 20대 초반이고요. 거의 다. 시작한 거는 결국 선배님 그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좋은 영향일 것 같아요. 전형적인 어드벤처 영화. 시작하고 영화 시작하고 45분 때까지 자기만 개고생하는 줄 압니다. 알고 보면 앞에 발자국 다 있죠. 네. XSFM입니다. 다 샀어. 두유? 한 두 박스 사과? 아니. 신선한 거 먹어야지. 신선한 게 어딨냐. 집이나 공장이나 다 쌓아놓는 거지. 뭘 그렇게. 온 두유는 쌓아놓지 않습니다. 당일 제조, 당일 판매. 두유는 원래 그렇게. 온 두유. 얼주콩입니다. 출근해서 오전 시간 다 버리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많죠. 멍하니. 네. 담배 피고 오고 커피 마시고 오고 일할라 치니까 뭐 보이고 뉴스 읽고 이러다가. 맞아요. 그게 저도 좀 그런 편인데. 주식차 키고 진짜. 그렇죠. 쫓아내야 돼. 저도 좀 그런 편이. 주식차가 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다 봤어요. 네. 저도 좀 그런 편인데 요게 아침을 먹으면 조금 나아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위에 음식이 들어가니까 몸이 깨더라고요. 음식이 안 들어가서 몸이 아직 안 깨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노력을 하는 편인데 출근 전에 그래서 따뜻한 두유 한 잔을 먹어보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두유는 껍질까지 갈아서 콩에 모든 걸 담아낸 진짜 두유의 맛을 자랑하고 있어요. 걸쭉하지만 부드러운 목넘김. 거기에 백태와 서리태를 3대1 비율로 섞고 끓여 만든 태안자염의 효소처리 스테비아를 넣어서 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하고 맛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먹는 순간 이게 진짜 콩이구나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겨울에 온도유를 시켜가지고 두 가지 테스트를 봤습니다. 쫄면 콩국수와 라면사리 콩국수. 아 그건? 둘 다 훌륭했습니다. 라면사리가 괜찮아요? 라면사리 좋아요. 기름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어차피 한 번 빠니까요. 어느 면이 들어가도 훌륭합니다. 아직 파스타만 안 해봤습니다. 저는 그냥 콩물을 마셔요. 좋아해서. 그것도 가장 좋은 방법. 좋아해서 소금감 살짝 해가지고 그냥 마셔요. 얼어죽어도 콩국수입니다. 온도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액세스몰에서. 더블유 일본이 타트라 뽑아. 다음은 일본의 타투 합법화예요. 저희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 가지로. 그냥 단순히 희망을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건데요. 신체 예술업. 우리가 얘기했던 타투, 반영구 화장, 피어싱, 최근엔 S&P까지. 그 전부가 일본에서 합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저희들이 실제 이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사랑 연결이 돼가지고 문서로 몇 번 질의를 응답을 했었는데 반영구 화장을 불가역적으로 위사협회한테, 의사들한테 헌납하는 조건으로 타투만 합법이 된 거예요. 아, 대타협. 네. 물론 그걸 재판을 통해서 했죠. 뒷거래라는 게 아니라. 재판에서 피고를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했던 선택이 그거예요. 이론을 만들어 준 거예요. 왜 반영구 화장은 의료인지에 대해서. 어거지로. 네. 그건 굳이 설명 안 할게요. 너무 어거지라. 그렇게 해서 정말 불가역적으로 준 거죠. 2020년도에 다시 한 번 준 거죠. 이건 나오기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타투만 된 건데 제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타투 유년 처음 만들 때 마지막에 정말로 안 되면 내가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그거라 생각했어요. 의사협회와 딜. 반영구 화장을 떼어놓고. 영원히 가지세요. 어. 근데 저는 일본의 변호사가 했던 것보다 더 훨씬 불가역적이고 완벽하게 떼어내줄 자신이 있었어요. 이론을 만들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도 만약에 내가 한 그룹의 리더라면 할 수 있는 마지막에 내가 욕먹고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최종 타협안이란 쪼개져 있고 찌그러져 있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는 욕먹고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다면 그거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그룹을 만든 것도 사실인데 일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진짜요? 왜요? 일단은요. 첫 번째는 정의롭지 못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타투와 반영구 화장 두 가지만 놓고 볼게요.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이거를 학술적으로 두 가지를 분류하는 게 불가능해요. 완벽하게 분류하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개를 분류해서 하나는 합법을 만들고 하나는 불법인 채로 남겨놓으면요. 입법이 불가능해요. 일본은 지금 2년,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입법 시도조차 못하고 있어요. 누군가 눈썹에 그냥 눈썹 타투가 아닌 글씨를 쓰고 싶다거나 눈썹 모양으로 눈썹 모양의 동물을 그리고 싶다거나 그럼 그거는 눈썹 문신으로 봐야 되는지 타투로 봐야 되는지 맞아요. 그런 거예요.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죠. 부위로 나눌 수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에 어떤 협회는 저한테 그 얘기를 하세요. 행여나 제가 그런 짓을 할까 봐. 그러면 안 된다. 그분들은 돌아가는 상황을 아시는 분들이죠. 타투하는 애들이 조직이 없었는데 조직이 생겼고 쟤네들이 곧 천 정도 될 것 같이 육박해요. 사실 협회들이 우리 몇 천 회원이야 몇 천 회원이야 하지만 그거 처음에 들어갈 때 돈 한 번 내고 그다음부터 자기 회원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매달 돈 내는 조합원들이잖아요. 결속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그런데 그 천명을 넘어갈 것 같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모여서 일본과 똑같은 짓을 해버리면 큰일 난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저한테 그런 어필을 하세요. 그래서 얘기하죠. 저희 총회 때 그래서 정확하게 이번에 총회 전후에서 제가 조합원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타투 유니온은 절대로 이걸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고 왜 안 할 건지도 이 얘기를 설명을 했는데요. 입법이 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두 개는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만 합법이면요. 한쪽은 가만히 있나요. 편법으로 하겠죠. 자기들이 타투를 한다고 하고 반연구를 하겠죠. 궤변을 없애려고 또 궤변을 쌓으니까 더 큰 궤변만 만들어주고 더 복잡해지고 더 불법이 양산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본의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오를 수 없고 엄발의 오줌 누기밖에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어떤 협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한테 그런 행동을 할까 봐 저희가 같은 행동을 할까 봐 조심조심하는 협회가 있고요. 어떤 협회는 이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해요. 이런 사실을. 그러면서 타투가 조폭 문화라서 이미지가 안 좋아서 입법이 안 되는 거래요. 지금요. 2022년에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반연구 화장만 입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고. 제발. 왜냐하면 반연구가 합법이 되면 의사협회가 더 이상 타투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타투에는 전혀 관심 없으세요. 반연구만 돈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정치적 경쟁자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저희는 자동으로 합법이 돼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반연구만 합법하세요. 따라서 가능할 리가 없죠. 네.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협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그래서 물어는 봤어요. 어디 가서 타투들 조폭 문화라고 자꾸 폄하하거나 그러고 다니지만 말아달라고. 그러고 다니세요. 그러고 다니지 말아달라고. 그냥 반연구 얘기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반연구와 타투를 어떻게 구분하실 건지 법안에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찌르는 깊이?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표피에다만 찌른다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부의? 부의도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모여서 정확하게 그럼 이번에 협회들이 다 모여서 타투와 반연구가 뭐가 다른 걸로 법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자. 그리고 서로 욕하지 말자. 그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화가 나셨는지 관심 없어 그러고서는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갑자기요? 왜냐하면 자세히 따져보는 게 싫어야 판단을 그렇게밖에 못하겠죠. 판단 자체를 하실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안 되세요. 판단은 그 사람의 성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활동가의 성정과. 그래서 결론은 될 수 없는 일을 그렇게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본 사례를 그런데 행사감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와 그래서 다 같이 모여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S&P도 우리가 데려와서 넣어야 되고 그 얘기들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인데 이런 결론을 내기까지 일본의 타투 합법화가 좋은 본보기가 되어줬던 것 같고 제가 큰 실수를 할 뻔도 했던 거죠. 일본의 행정은 그래서 종종 들여다보고 있으면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선 또 그게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 다음은 사람 이름인가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ABS 깨끗이 건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ABS 깨끗이요? 네. 이분이 기X입니까? 좋습니다. 이런 기X입을 받나요? 이 기X입이가요. 두 달 동안 타투로 12개를 받고요. 작업자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0만 원을 내놔. 네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너의 타투가 마음에 들지 않아. 280만 원을 내놔. 협박범이군요. 그런데 300만 원이 보통 벌금으로 나온다는 게 인터넷에 있으니까 더 부르면 안 줄까 봐 280이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작업자들이 사실 돈이 그렇게 없어요. 현금이.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 그럼 내가 봐줄게. 90만 원만 내놔. 흥정했다. 아주 완벽한 증거예요. 협박에 있어서. 그런데 타투 유능이 없을 때는 모르죠. 피해 사례가 쌓이지 않아요. 그런데 타투 유능이 있으니까 다 저희한테 연락이 오잖아요. 이름은 처음에 몰랐어요. 처음에 제가 안 거는요. 280과 90만 원이에요. 범죄 패턴. 네. 그런데 동일 수법이 수집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전화를 그 사람한테 저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개인 정보를 제가 알면 안 되잖아요. 제 전화번호를 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화해서 저한테 막 화내고. 하던 패턴으로. 그 친구랑 두 달 싸웠어요. 저랑.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겼죠. 어떻게 이겼어요? 마지막에. 이거 되게 그 첫판왕 퀘스트다.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실제로 제가 소비자랑 싸운 사례로는 유일해요. 한 번도 소비자랑 싸운 적 없어요. 중재할 때 소비자 편을 들면 들었지. 그렇죠. 한 번도 소비자랑 싸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겼냐면요. 얼르고 달래서 더 이상 타투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받아냈어요. 얼르고 달른다고 그게 돼요? 한 2주 정도를 전화 무지한 것 같아요. 얼르고 달래서 받아냈어요. 더 이상 타투하지 말라고. 지금 네 상태가 타투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리고 끊었는데 바로 다다음 날 다른 조합원이 저한테 또 제보를 한 거예요. 누가 이런 이름으로 저한테 의뢰를 하는데 OX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타투유니온 게시판에. 올렸으니까요. 블랙리스트 공유로 했거든요. 수법과. 그래서 봤더니 맞아요. 사실 이게 열린 마켓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이유도 그들의 DB를 쌓을 어떤 플랫폼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중고 거래하기 전에 이 사람 연락처 보면 거기 가서 검색 한번 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죠. 너 나랑. 저보다 두 살이 많아요? 나랑 안 하기로 했잖아. 근데 왜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이런 짓을 또 해?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더라고요. 걸릴까 봐. 그래가지고 안 하기로 했잖아. 왜 또 해?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화를 내는 거예요. 민망하니까. 고래 몰렸거든요. 네. 막 화를 내고 하길래. 상당히 애호가 안 해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나는 그냥 이게 타투이스트다. 그냥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내가 계속 전화를 한 이유는 나를 떠나면 다음에는 법률 조직이 너를 상대할 거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 친구에 대한 정보를 모으다 보니까 정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섭겠죠. 이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타투유니언 변호사와 상대해 혹은 화삼식품 노조 변호사와 상대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전화가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배X씨한테 감사하는 게요. 내가 제일 센 조직 민주노총에 들어오길 잘했다라는 걸 검증해준 친구예요. 백을 한 번 실감하게 해줬다. 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단어를 써본 거예요. 총연맹 이름을 팔았다. 네. 그랬더니 알아서 해.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끊어버리더라고요. 빠른 무너크. 그래서 왜 이러지? 안 무섭나? 난 망했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랬는데 10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차분해져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힘들기도 하고 그랬겠네요.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좋데? 우리 그럼 좋게 좋게 끝냅시다. 그리고 전화 끊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 사례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는 사례고요. 정말로 사실 저희들 법률 대응을 하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렇게 당했으면. 그런데 할 수 없었던 게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저희 조합원들 중에는 이 친구가 해코지했을 때 너무 큰 일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개인적 상황에 처한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런 측은 조합원 보호예요. 그래서 같이 법적으로 싸울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건을 확대하지 않을 때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싸운 건 처음이고요. 그런데 사례가 잘 쌓였고. 좋은 경험이 됐어요. 네. 결론적으로는 아까 법무부인 5월 과기란 변호사님 통해서지만 결론적으로 첫 해 때 150건 정도 됐던 이런 중재 사례가 올해 3년 차죠. 2020년도에는 지금 12월 말까지 다 왔는데 20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줄어들었군요. 네. 저희는 엄청나게 크게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작업 동의서, 작업 자기 전에 동의서를 배포하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전 작업들을 저희가 계속 하기도 했고요.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런 거 컨설팅하는 데 있는 거 아세요? 타투 문제 생겼을 때 커뮤니티 같은 데서 타투스트한테 돈 뜯어내는 방법 컨설팅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 그래요? 네. 자영업자는 원래 모든 이에 먹이니까요. 그 친구들이 지금은 사전에 그걸 물어본대요. 작업 동의서 썼어? 그건 두 가지 의미예요. 작업 동의서 썼으면 그래도 너에게도 책임이 있어. 또 하나는 걔 타투 유니온 소속일 수 있어. 물론 저희가 전화해서 뭐라고 한 적은 없죠. 항상 좋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냥 겪어보면 어떤 단체랑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신경 쓰기 힘들죠. 노조가 선도하면 자영업자 헌터들은 냄새를 맡죠 그걸. 네. 네. 그래서 많이 줄었어요. 음... 이 XX 덕에. 네. 그러게요. 역사적 XX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맞아. 역사적 진상 한 명은 시스템을 바꿔요. 네. 맞아요. 네. 진전시키고 바꾸고. 그럼요. 이 XX 명예의 전당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를 쓰신 이 선생님은 아니겠죠. 지금 청주지법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박종원 판사님입니다. 박종원 판사. 네. 자, 눈썹 문신과 관련된 판례를 하나 남기셨습니다. 네. 네. 얼마 전이에요. 며칠 전인데. 지난달이네요. 네. 지난달 6일에 무죄 선고가 나왔어요. 타투이스트입니까? 미용사입니까? 이분이. 사실 그것도 좀 애매하죠. 네. 그렇죠. 직종도 좀 애매하긴 한데. 네. 타투로 관련된 재판 중에 실제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게 처음은 아니에요. 네. 있어요. 네. 있는데 검사가 항소해서 2심에서 졌죠. 그랬던 게 2000년대 초반에도 있었고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쩌다 나온 게 아니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재판을 가져가자라는 흐름을 주도하는 협회가 또 있어요. 그래요? 네. 저는 다 옳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재판을 가져가서 재판으로 최대한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판례를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 여러 단체가 조금씩 모래성을 무너뜨리듯이. 쉬쉬하면서 계속 유죄받고 숨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부딪히는 게 옳기 때문에 저는 이 단체가 하는 방법도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컨설팅해 주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 단체들도 많아요. 그 친구들이 싸워라 가서 싸워라 하는데 사실 그것도 틀렸냐 그러면 사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방식이지. 그런데 저희는 1원칙을 조합원 보호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는 것뿐인데. 싸우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은 조합원들이 법정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책임져줄 사람은 아니니까요. 네. 실제로 지금 저희 노동조합 안에 최근에 도움드리는 분들 중에 수사관이 나오라고 했는데 수사관이랑 논리 싸움하다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희는 무조건 교육시켜요. 수사관 만나러 가기 전에 인사하는 법까지 저희는 교육시켜요. 수사관한테 해도 되는 말싸움은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밖에 없어요. 청취자로. 제가 하는 선에서 그래요. 수사관한테 가서 법률 싸움 논리 싸움 했다가요. 수사관이 그래요? 그리고 가라 그러죠. 그리고 며칠 뒤에 압수수색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네가 뭘 알아 이러면 압수수색하러? 이러면서 갚아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또 막 전혀 퇴꼬지한 게 아니라 그게 룰이더라고요. 증거가 아니라고 부정을 하면 그게 진짜 이 사람이 맞는지 조사한 형사가 가져온 증거가 맞는지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야 되는 게 의무더라고요. 경찰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재조자는 뭔데 그러면 압수수색이에요. 그렇죠. 함부로 들이대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거의 10억 가까이 추진금막은 맞은 친구가 나왔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이받으라는 조언 들었다가 그런 피해를 보신 타투이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징역형 나오고요. 아무튼 다시 박종원 판사의 얘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박종원 판사님이 최근에 무죄 선고를 두 건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저희는 철닭선이죠. 판사가 무죄 선고하는 게 뭐라고 저희는 비전문가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기존에 30년간 쌓인 판례가 있는데요. 한 판사가 그거를 뒤집는다는 거는요. 이 박종원 판사님은 30페이지짜리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판결문을 쓰셨어요. 판사는 대부분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한 사건을 뒤집는 판결문을 이렇게 쓴다는 거는 판사들한테는 굉장히 큰 하나의 찰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같은 법조인 중에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 판결문을 보건데 이 판사는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리는 게 양심에 꺼리꼈다. 그게 판결문에 묻어난다라고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그게 사실 모든 판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제는 판사님들이 타투 받을 때 의사한테 가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근에 있었던 일. 청주지법의 박종원 판사님께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반연구하고 계시는 분들. 타투, S&P, 피어싱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박종원 판사님 좋은 크리스마스 되시고. 가만히 봤는데요. A에서 Z까지 준비하라고 했는데 Z가 없네요. A에서 Z까지가 25개 아닌가요? 26개. 점점 무식해져서. 배우는 게 많으면 까먹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 그럼 짧게 할게요. 뭘 또 있어요. 제가 이거 하면서 다른 곳에 써놨었는데 너무 짧게 얘기하기가 그래가지고 넘어갔던 건데. 서울 노동권익센터에 감사드리는데요. 저희가 만들었던 감염관리지침, 멸균교육 이런 부분들이 소프트웨어는 녹색병원에서 만들었고요. 모든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지식들을 서울 노동권익센터에서 커뮤니티 지원 사업으로 매년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셨어요. 물론 그거는 지원받기 되게 어려워요. 저희가 가서 PT에서 비딩해가지고 까내는 건데. 비딩 과정이 필요하군요. 네. 덕분에 저희가 외형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서울 노동권익센터가 저희 같은 커뮤니티를 계속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정원 판사는 환견물에 색소를 묻힌 바늘로 피부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찌르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그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는데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날카롭네요. 체열 혈당 측정기나 급성 소화불량용 사혈침이 판매 사용되고 있고 귀고리 등을 착용하오자 기포를 뚫는 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다. 쉬운 머리네요. 머리 많이 써야 돼요 근데. 긴 시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이거 하나 남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알파벳은 26자입니다. 그거랑 전술감각 정치를 하면서 전술적 감각에 대해서 도인님이 지난 몇 년 동안 쌓아오신 모든 걸 풀어놓고 가셨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 헬마우스 코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금요일 날 방송이었습니다. 타투유니온의 김도윤 지회장과 윤지수 원로농보부장이었습니다. 타투이스트 달님과 도인님이었습니다. 네. 분명히 두 분이 계셨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마워요. 많이 너무 많이 했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오. XSFM입니다. I, B, W, K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